시작! 해보고 자 갑시다 됐어 됐어 컴퓨터 터질까? 내가 지금 트위치 채팅창 트위치 채팅창도 보고 있어요 잠깐만 그래픽카드 바꿔? 아냐 그래픽카드 좋은거야 그래픽카드 겁나 좋은거에요 그래픽카드가 780? 그건데 그래픽카드 좋은거야 980 야 그래픽카드 이거 좋은거야 안좋지 않아요 채팅창이나? 아우 한글 써지나? 반가워요 오늘부터 그 둘다 방송하게된 메탈이라고 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됐다 음 이거 네 지금 여기 틀고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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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만 이렇게 딱 어떻게 볼 수 없나 뜯어서 어 이거 방송은 송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방송은 볼 필요 없고 채팅창 채팅창만 이렇게 쫙 뜯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눈이 아파서 어? 자 우선 아 티팅창 팝업으로 뗄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해? 이거 팝업으로 어떻게 떼? 어? 끌 끌면 되나? 아 다음판요 어 어 다음팟은 안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뜯어내? 어? 보는 사람은 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떼 보자 요건가? 어어 팝아웃 이건가?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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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떼어 됐어 채팅창 떼어 어 어 어 여기 이렇게 떼어요 맞지 이거 어 어 어 이거 이거 됐지 떼어 그러면 트위치 방송 볼 필요 없어 어 트위치 시청자가 없어요 어 상관없어 어 원래 방송 처음에 틀면은 예 시청자 많이 없어요 어 어 그냥 틀고 지금 틀고 하는게 중요한 거야 어 어 예 틀고 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어 어 야 이거 움직여라 예 그걸로 하니까 되게 쉽네 어 어제 어제 가르쳐 주신거 어 그걸로 했거든요 그냥 그냥 쉽게 쉽게 틀어지네요 어 역시 그래픽 카드가 좋아서 그런가 그 뭐 엔비디아 익스피 뭐 저거 저거 어 그걸로 어 한방에 한방에 틀렸습니다 뭐야 뭐야 어 화면 내려가지마 어 어 네 어서오세요 됐다 됐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트위치는 설정은 이정도 해주고 뭐 지금 방송 트위치 방송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트위치 잠깐만 트위치 내가 주소를 네 위에다가 적어줄게요 베가디스크 어 여기서 나 그 뭐야 그 드라마나 영화 네 이런거 다운받고 있습니다 아가침에 트위치 주소가 어떻게 된다 했죠 음 아가침에 알려줬었는데 아 여깄다 흠흠 어 응 스위치 됐다 됐다 네 다들 어서오세요 됐어 이제 어 스위치 설정도 끝났고 어 이제 다시 게임을 해보자고 아프리카는 둘다 보기 힘들어 어 그니까 트위치만 보면은 딜레이가 심해서 좀 보기 힘들 거예요 그 뭐야 그니까 아프리카 채팅창 보면서 트위치 화면만 보시던가 옛날 그 옛날 그 뭐야 다음 팟 내가 했던 것처럼 다음 팟으로 화면 보면서 채팅은 아프리카로 하고 어 그래 30초 정도? 대단한 차이네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전국기능 대회 전국기능대회? 전국기능대회가 뭐야? 어? 어 전국기능대회가 뭐예요? 어? 어 아 그래요? 아 저도 저도 채팅창 뜯어서 지금 났어요 아 그냥 끌려왔어? 그니까 뭐 그 전국기능 기능대회가 뭐 뭐 뭐 뭔데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전국기능대회가 무슨 어? 뭐하는 대회야? 아 주박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어? 전국기능대회가 뭐하는 대회지? 혹시 그게 전국기능경기대회 그거 말하는건가? 어? 그니까 아 참고로 말하면 저도 아 예 초콜렛 감사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시렵게 나와가지고 기능했습니다 저는 전자 아 예 초콜렛 감사합니다 예 타미로님 초콜렛 감사합니다 그거 그거 말하는건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어? 저도 전 저는 그 전국나가서 메달은 못 따고 하긴 전국나가서 메달 땄으면 여기 내가 미래가 바뀌었겠죠 어? 예 저는 전자 어? 지방기능경기대회 지방 그니까 이 아랫지방 뭐라고야? 전남지방인가? 거기서는 금메달 땄는데 그거 그니까 메달 따는 사람 그니까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이 그 나가거든요 전국으로 근데 전국에서는 메달 못 땄어 학교에서 좀 지원이 커져배가지고 어 많이 안해주더라고 어 그니까 저는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기기입니다 전기공사가 아니고 전자기기죠 어 네 어서오세요 홍란님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예 저 하여튼 그 전국기능경기대회 말하니까 갑자기 옛날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옛날에 진짜 그 전자기판 징그럽게 봤었는데 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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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 어 나 공고 나왔어요 그 아 맞아요 이클리프님은 에 그 이클리프님은 여수뿐이니까 아시겠네 에 에 에 저 공고 에 구봉산 아 구봉산인가 그 공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전기가 들어갔는데 거기 기능장 기능장 저거 했어요 옛날에 어 네 어서오세요 아 그렇지 예 거기 갔으면은 에 거기에 충실해야지 근데 선수로 나간게 아니고 그냥 따라간건가 하하 에 야 뭐 20년 전 얘기 잠깐만 고등학교 20년은 아니다 어 15년 15년 15년정도 15년정도 하하하하 야 뭐 20년까지 올라가 아 아 내년에 나가요? 야 왜 이렇게 잠깐만 뭐 연세야 연세까지 아니 아 난 방송 틀때마다 어 방송 틀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 나와 어 막 나이 나이 얘기 빠지지 않는 아 그래요 크리플 케이님 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이놈에 빠지지 않는 나이 얘기 하하하하 에 누적 누적 뭐 어제 했던거에서 멈췄으니까 똑같겠지 29만 에 29만입니다 춘추 야 춘추는 또 뭐요 하하하하 에 저 어립니다 에 어려요 겁나 어려요 어 어스키 어 어스키님은 저보다 어려요 어 어스키는 서른인가 어 이 어스키 어스키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하하튼 저보다 에 조금 어린걸로 알고 있어요 몇살이더라 저번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난다 어 스물여덟 어 어스키가 스물여덟이야 어 어 젊다 어 되게 부럽다 아 나 나 진짜 방송을 스물여덟살때 시작했으면은 에 지금쯤 에 아프리카에서 한가닥 하고 있지않았을까 어 어 어 어스키님 몇살이에요 저도 기억이 안나서 어스키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서른 넷이니까 어 나보다 아냐 훨씬 훨씬 젊진 않고 나보다 조금 젊어요 어 잠깐만 스물여덟이면 어 어스키 스물여덟이에요? 삼십 아닌가 어 어 어 28세면 잠깐만 어 어 아 그럼 얼마 차이 안나요 에 에 6년 정도에 한번 눈 한번 찌익 감았다 뜨면은 에 훅 가는 요즘 같은 세월에 뭐 에 뭐 이 정도야 하하하하 어 어 어 홍라님하고도 두살 차이나요 홍라님은 그러면은 몇살인데 스물여섯 어 어제보다 화질이 안좋아 보이는거요 어 아 모르겠네 화질이 안좋아요 똑같은데 화질은 아 26 와 어리다 잠깐만 화질 똑같죠 화질이 안좋다 싶으면 그 화질이 안좋다 싶으면 트위치 상단에 적어놓은 주소 있잖아요 트위치가서 영상만 보시고 그쪽에서 영상만 보시고 채팅은 아프리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위치 제가 틀어놨기 때문에 트위치 화질 끝내줘 옛날 다음파 다음파 정도의 화질이 아마 다음파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위치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픽 끝내줍니다 보여줄까 트위치 한번 트위치 트위치는 바탕 그게 아직 그 여기 그래픽카드로 트위치 트는거라서 아직 베타래요 베타 어 그래서 완전체가 아니라서 그 게임 뭐지 하나 선택해서 하는거는 조금 안된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자꾸 전체화면으로 어 잠깐만 어 어 야 여기 하하하하 야 저쪽이 내려가니까 못가네 어 어 하하하하 아 나 어 아 나 이렇게 죽긴 또 처음이네요 어? 어 나 진짜 어이없네 아 사운드 아 진짜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응? 아 이거 나도 나도 채팅창 보다가 어 야야 야 인마 죽어 인마 퍽 흑형 아니야 흑형 나 바로 인간성 썼어 어 저는 예 이 하얀색 하얀색 피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항상 인간 닝겐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 네 어서오세요 예 닝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말한번 잘했다 백옥같은 피부 예 제 피부는 예 참 탐스럽고 예 예 이쁘죠 자 가자 이게 아닌가 쭈쭈쭈 저기 앞에 보이는군 근데 이클리프님 이클리프님은 그러면 이클리프님은 지금 고등학교 지금 어디야? 어? 어 그 기능장 왔다는거 보니까 어? 어? 야 이거 뭐냐 어 이클리프님은 그 뭐지? 고등학교가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했잖아 어 어디 고등학교야? 어? 여수고 좋은 학교네 응 여수고는 근데 인문계 아닌가 인문계 아 네 어서오세요 예 검은맨님 어서오세요 수고하 인마 수고하 인마 아 맞다 트리플 K님이지? 맞아요 어 아 깜빡했다 어 트리플 K님이 아까침에 기능 그거 같다고 했지 나 또 이클리프님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어 네 어서오세요 블랙라테님 어 미안해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깜빡했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원래 여기 환타 6병이야? 진짜? 나 하나 안먹은데 있나? 아 내가 그 그 죄인의 탑 있죠 그 거기 거기를 아직 안갔어 어 중요한거 어 오 야 쎄다 죄인의 탑을 안가고 여기를 그 바로 왔거든 그래서 아마 그 어어어 어 죄인의 탑에서 하나 하나 먹지 않나요? 그니까 그 각오일 각오일 있는 곳에서 근데 거기를 그냥 패스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이템 용일부작 좋아 자 여기도 어 파로스의 돌 하나 먹고 응 그니까 아 죄인께로 갈까? 어 칠성을 칠성을 가지 말고 이 근처에 이 근처에 미믹 미믹이 어딨지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이 근처는 아니고 저 위로 가야죠 위로 위로 점프! 어 여기 아니고 저 제일 위로 그 화터풀 있는 그쪽으로 가야지 미믹 볼 수 있어요 피파 15? 피파 샀어? 하긴 요즘 그 피파가 그 게임 그 있잖아요 예 그 게임 인기순위 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게임 인기순위 보니까 피파가 요즘 1위더라고 어 그 게임 잘 만들었나? 응? 난 그 축구 게임은 옛날에 그 위닝 위닝 그 플스 2로 할 때 그때 인기가 한창 많았었는데 예 그때 이후로는 그 뭐 예 딱히 뭐 축구 게임이나 그니까 스포츠 게임이라고 하지 스포츠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니까 위닝 그 플스 2 시절 아 야 니 뭐냐 오 아가씨 없던 애가 살아났네 에 그 플스 2 시절 위닝 예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예 어 그때 이후로는 축구 게임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 저기 얘를 또 죽여야겠죠 응 요거 쫓아온다니까 죽어 임마 응 좋았어 올라가자구 강력한 소울볼트 이제 두개 돼 정말 좋아 점점 강해지는구나 내가 자 음 좋아 이거 한번 써보자 뿅 야 좀 내리구 뿅 야 좀 올리구 뿅 아 야 이거 어떻게 깨 아 나 아 아 아 아 지금 랩요 그렇게 높진 않아 어 어 지금 랩 71 예 71요 어 별게 높진 않지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여기 반지 하나 먹고 마법 결정석의 반지 이거는 마법방어를 올려주는 아이템이죠 어 예 친절하님 분당님 어서오세요 어이 두 분 두 분 매니저들 예 짠듯이 같이 들어오시는 예 우리의 매니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그냥 두 분이 사이좋게 어 사이좋게 순서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 어 예 어서오세요 암마 야 엉덩이 한번 예 찔러보는 거야 예 고화질을 원하시면은 트위치 예 고화질을 원하시면은 트위치 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트위치 근데 그 이 외국 방송이라든가 몰라도 화질은 좋은데 딜레이가 허버집니다 진짜 예 상단에 트위치 주소는 적어놨거든요 예 보시고 트위치 예 어 잠깐만요 에 외국 외국인 아직 이게 채팅 그 몰라 트위치는 채팅에 누가 몇 명 있는지 몰라 잠 봐볼까 어 채팅에 어 중개자 나밖에 없어 나밖에 하하 하하 이게 그니까 채팅을 하려면은 그 트위치는 로그인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로그인 안하고 그 그냥 트위치는 아마 그냥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예 트위치 가봐 예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예 고화질로 그니까 그 화면은 그 트위치 고화질로 보시고 예 채팅은 이 아프리칸과 둘 다 접속을 해서 그니까 트위치는 뭐 로그인 안하고 그냥 인터넷에 주소만 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 창에서 그니까 트위치가 훨씬 보기는 편할 거예요 예 예 영어로 어 어 아임 코리안 에 하하하 하하 하하 야 트위치 하지마 야 영어로 영어 안되니까 트위치 하지마 으 으 으 영어가 아니고 흔한 말로 에 콩 콩글릿이라고 하죠 우리 나이스올샷을 받아라 어 어 샌드 뒤져만 말할까 뿌 에 아 뭐라고 해 하이 에브리원 에 에 에 아임 코리안 코리안 에 유게임 베리모태 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에 회차 방송은 에 회차 회차는 대기 못합니다 에 에 에 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에 에 어 야 야 맞아 봐 인마 응 맞아 봐 인마 어 어 피하고 에 물량 하나 먹고 에 에 아냐 이제 같은 실수 반복 안해 이제 잡을 거에요 어 이제 잡을 거야 이제 어 야 어 이제 잡을 거야 어 이제 잡기로 했어 에 이제 잡기로 했어 이제 어 너의 패턴은 이미 내 눈에 이제 익숙하게 됐단다 임마 에? 으아야야야 꽃잘 예 메두사 꽃잘 됩니다 에 에 아 소울창 너무 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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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창이 그 뭐라고 해야지 캐스팅 시간이라고 해야하나? 어 그게 너무 길더라니까 어 어 이거 꽃잘 됩니다 옛날에 메두사 꽃잘 한번 해봤어요 됩니다 꽃잘 에? 은자씨 어? 넌 나의 상대가 안된다 어으! 피하고 에에 어예 어서오세요 에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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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뭐할라고 어? 강퇴? 누가 도대체 군당님을 강퇴하는거여? 어허 어? 그 누가 어? 누가 우리 군당님을 강퇴하는거여? 누구요? 어? 어? 잡히기만 해봐이 내가 가만히 안둘거야 어 누가 우리 군당님을 어? 강퇴를 시키는거야 어? 어? 어야 깜짝이야 어? 어? 에 에 말도 안되죠 에 누가 강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 에 친절하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하하 어? 도대체 어떻게 강퇴를 시킨거야 하하하 어? 어? 아 한명 더 있네 어? 아프리 아프리카하고 컴퓨터가 있네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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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뭐임마 어? 하하튼 저어는 진짜 방에 그 어우 어? 심각한 분 아닌 이상은 강퇴 웬만하면 안합니다 아 범인은 범인은 나왔네요 당신이 범인이야 군당님 자화 쇼 한거죠 혼자서 방을 나가놓고는 누가 강퇴 했어 이랬죠 범인은 당신이여 요즘 그 다음 그 뭐야 요즘 다음 팟에 내가 애니메이션 자주 보거든요 그 뭐지 그 뭐야 코난 코난있잖아 당신이 범인이여 응 어 코난 코난 매우 야한 야한게 아니고 그거 그 그 범죄 심리 범죄 수리 예 그런 애니입니다 그냥 그 사건 해결하는거 비스테리 범죄 같은거 말하자면 영탕전 김전일 같은 아 제인 갈까 이제 이 상태로 아 제인은 방패 없 깰 수 있을까 범인을 노모로 처리하자 뭔 말이야 그게 범인이 왜 노모야 좋아 범인이 왜 노모야 좋아 앉고 자 마을 가서 우리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옵시다 레벨 업 야 야긴 뭘 야해 어 야긴 뭘 야하다고 어 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신고당할까봐 예 야 이거 괜찮다 예 거렁뱅이옷 이게 더 괜찮다 예 에 거렁뱅이옷 거렁뱅이 예 그 거렁뱅이 거렁뱅이옷 예 진정한 거지죠 예 예 거렁뱅이 예 거렁뱅이옷입니다 아 신고 야 옷 입었어 야 신고하지마 어 옷 안 입는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옷 예 힘들게 옷 입었습니다 신고하지마 어 난 옷 입었으니까 신고하지마 어 어 어 얼마나 멋있어 거렁뱅이예요 이거 좀 좀 너무 했나 어 좀 너무 했어 어 어 바꿔줄까 옷 바꿔줘 어 어 이거 이런건 어때 별론가 어 어 이거 아닌가 이거 이것도 좀 멋있긴 하다 어 음 음 이런거 어 이건 너무 단단해 보이는데 어 어 어 어 그래 외국에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는 좀 괜찮지 어 어 어 허벅지요 허벅지 죽이죠 어때 어때 이거 좀 괜찮지 이거 어 우리 이걸로 타협 봅시다 하하하하 어 어 어 이걸로 타협 봅시다 머리만 끼고 안돼 머리는 제가 웬만하면 안쓰려고 합니다 그 캐릭 특성이 제 캐릭 특성이 몸매하고 얼굴인데 어 얼굴을 가리면 안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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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일부러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옛날 메탈 캐릭 할 때도 일부러 그 뭐야 그거 왕관 있죠 왕관 얼굴 다 보이는 그거 일부러 쓰고 댕겼습니다 아 아멘 A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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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